이 말이 맞아 우영이가 다 그려준 거야 저번교 5시대에도 5시대에도 다 근데 그 2등 했지 너 쪽팔리지 않냐? 남친 뺏어서 그림까지 그려달랬는데도 나한테 지는 거 걱정마 니 이길 때까지 그려달라고 할 거니까 야 서현주 그게 니가 이기는 거야? 김우영 그림에 니 이름 쓴다고 실력까지 니꺼 되냐고 응 그게 내 실력인데 제 그림에 내 이름 써서 제출하는 거 그게 내 능력이라고 너 뭐 같은데 알아? 야 하현재 뭐 같은데 니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 야 하 Su 야 하하 야 하 entrepreneur 야 하형 야 하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